더 가야돼? 저쪽으로? 아.. 제이아이 끝까지 와야되네 이거 아냐? 어디가 가고요? 아냐? 아무거나 진짜 많아 이거 아냐 이거? 어 그거다 이름 쓰면 될 것 같은데? 한국어 메뉴 있대 응 뭐? 팝배기 아 팝배기? 아 나 팝배야겠다 그냥 부타종이 기본인가 보네? 소스를 넣은 이유인데 고기 소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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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소스 사과이야돼 왜?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콜레식이야? 콜레식이야? 이거 그냥 먹고 콜레식 아닌 거 같은데? 아닌 거 같아 왜? 물어보는데 저 언니 잘 마시는 사는데 맛있는 숯불냄새 난다 땡큐 아 확실히 밥이 정말 아니 고기를 너무 깨서 쓰는 거 아니야? 레귤러 커팅이라고 해서 몰라봐 자기는 레귤러 커팅 아닌 거 아니야? 아 스몰 커팅 이게 레귤러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네 스몰 커팅이 딱 적당하네 밥 뚜껑을 앞에 씌워 쓰면 되겠다 진짜? 그냥 그렇게 쓰려고 그냥 한국 그리고 갈비 응 근데 우리 소스 더 달라고 할까? 아 아니다 밑에 깔렸구나 근데 밥을 섞어야 돼 밑에 엄청 깔렸어 그렇구나 맛있긴 한데 그냥 한국식 돼지갈비 집 와서 밥이랑 먹는 느낌이야 맛있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뿌려보니까 약간 빨간색이랑 김가루 나서 옛날에 밥에다가 뭐 뿌려서 먹는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런 느낌인데 이거 살짝 뿌려봐봐 여기다가 맛있어 너무 맛있다 누가 이걸 제일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누가? 내가 인터넷 불러볼까 응 왠지 좀 알겠어 한국식이야 야 소스 모자라?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맛있어 나면받이 좀 나이 그래 바꿔줄까? 아니야 소스 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고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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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한국사람이면 안좋아할 수가 없어 한국의 맛있는 돼지갈비집 느낌이야 구워주니까 더 좋은 소스에다가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 응 그냥 쪼먹으면 그냥 간장 같은데 응 근데 밥에 먹으면 근데 밥에 먹으면 왜 다른 소스가 맛이 내지? 응 근데 큰 거 시켜야 될 거 같아 아 그냥 혼자, 남자 혼자서 만약에 이게 마지막 저녁이다 그러면은 양이 좀 부족할 거 같아 고기가? 밥이? 응 둘 다 그런 거 같긴 해 왜냐면은 나도 밥 보통으로 시킬 거라고 후회해 그치? 밥 좀 작지? 소스가 작은 거면 사야겠어 밥에다가 비린먹으면 더 맛있어 응 아 아 좋은 생각이었어 아까 우삼겹을 구워가지고 소스 뿌려도 밥에 한 번 맛있을 거 같아 응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? 응 맥주가 맛이 없어 아하하하 맞아 응 맥 맛이 약간 아 아 짱네 아 사도 되겠네 410엔? 아 사네 오 고고화 소스 야가다 나이마이 이거 잡촤팔이면 엄청 괜찮은데? 그래? 잡촤팔이면 뭐 이거네 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네 땡큐 이거 해가지고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매장에서 이건 너무 많냐고? 그러게 우리 매장에서 410줬잖아 근데 지금은 322네 천원이나 900원이나 비싸네 열받는다 그렇지만 이건 꼭 다 넣어야 돼 이건 동키 오테 가서 사도 되겠다 너무 예쁘다 일찍 열고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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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